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북 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법원 경매전문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의 아파트 경매 건수는 128건으로 지난해 12월 6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아파트 경매 건수는 40건에서 78건 사이였지만 최근 들어 고금리 압박이 심해지면서 경매 물건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전북 지역 전체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률은 35.1%, 낙찰가율은 65.3%를 보였습니다. 말합니다. 아멘